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일본은행부터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어제 일본은행이 전격적으로 사실상 금리 인상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플라 앞에 꼿꼿하게 버티고 있던 거의 마지막 남은 국가인데 이번에 무릎을 꿇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아예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닌데 예상보다 일찍 사실상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 초에 만료가 되거든요. 일본은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차기 총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기 말에 부담을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정책을 꺼내 놓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에 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르긴 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연준을 필두로 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고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일본만은 초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현상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N환율의 급등, 즉 N화 가치의 추락,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의 강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기조적으로 깔려있는 건 물가 급등이지 않습니까? 물가는 급등해 있는데 N화의 가치는 추락한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 수입 물가의 폭등이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실상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풀이해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특이하게 YCC라는 일드커브 컨트롤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국가의 금리 인상이랑 조금 개념이 다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조정폭을 늘렸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맞는데 그동안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범위가 0.25%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었다면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하면서 0.5%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그래프로 보시죠. 이 변동폭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YCC입니다. 일드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수익률 곡선 제어인데 이 폭을 정하면 여기 위아래로 벗어나지 못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올라가면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가둬두는 그런 방식인데 2017년 앞뒤 구간은 0.1% 정도의 앞뒤 폭이 있었고요. 2019년, 20년대에는 0.2%의 폭, 그리고 그동안은 0.25%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0.5%로 이번에 확대를 한 건데요. 정확히 이야기에서는 다른 국가의 기준금리 0.5% 인상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되는데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즉, N화의 가치의 급등,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의 약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같이 따라 붙게 되기 때문에 금리 급등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채권 금리가 손잡고 가치 상승하는 모습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떠올러 보시면 환율의 하락, 즉 원화 가치의 급등, 그러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약간 괴가 비슷한데요. 다른 자산을 팔아서 일본에 투자할까라는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중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채권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자산 팔아의 채권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의 큰 손입니다. 어마무시한 미국채를 들고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눈을 돌려서 일본을 향하게 된다면 미국채나 유럽채 등을 팔아서 자본으로 여기를 들어올 가능성.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확인을 아직은 해볼 수는 없습니다. 추측이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건 그래서 어떤 영향인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엔화의 강세와 달러의 약세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달러의 강세가 전방위적으로 압박 요인입니다. 우리 자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압박 요인이었는데 여기에서 달러의 약세가 부각된다? 그러면 조금 우리 시장의 자산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볼 수는 없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의 물음표가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슷한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올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범위를 더 확대한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단기적인 시장의 반응, 단기 요인. 그러면 글로벌 자산의 대이동, 지금 앤 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대이동은 없을 거라는 일각의 시각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 괴는 이거죠. 유동성, 축소. 긴축의 가장 큰 기능은 유동성을 흡수해서 빨아들여서 유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일본마저 긴축을 하다니 그러면 경기 침체 유발이 되는가라는 우려감. 사실 어제 전체 시장에 부각됐던 게 이게 컸었죠. 금리 인상과 국채 금리 급등, 금리의 급등은 결국 위험 자산의 압박 요인.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장의 정규 장의 흐름 영향을 받았던 팩터고요. 이후에 구로다 총재가 뒷수습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 시장이 먼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해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화정책 긴축 전환, 아직 시기상조다. YCC 완화가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괴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추가 금리 확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 하나를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열어둔 거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방역 변경 등의 이 변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대두되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일본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생 변수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뒷수습의 효과로 인해서 간반 미증시가 일단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우가 0.28% 올랐고 나스닥 시수는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섹터 상승률 보시면 에너지 소재 금융 섹터가 시장을 끌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0.7%나 올랐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YCC 범위를 확대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쇄작용이 달러의 약세, 국채금리의 강세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국채금리가 오를 때 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뒷수습이 효과를 봤다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떨어진 게 많이 없고 낙폭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비재가 1% 넘게 떨어지면서 부동산과의 낙폭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소비재 안에 편입이 돼 있는 테슬라. 테슬라만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간밤 미증시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한 60-70% 밀려있는 상황이고 간밤 8% 하락을 보였습니다. 더욱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건 한국인들이 미증시에서 가장 사랑한 종목이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연초 대비의 주가 하락률인데 간밤 낙폭이 제외된 수치입니다. 보관액 보시면 애플의 한 2배 정도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CEO 노이즈도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것 때문인지 월가에서는 비관론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 간밤 에버코어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한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주가 전반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개별적으로 따로 떼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요즘 마진콜에 대한 우려감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진콜이라고 함은 알고 계시겠지만 빚 내서 투자를 할 때 증거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정 정도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증거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려준 입장에서 증거금 더 채워라 돈 내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진콜에 대한 우려가 되면 우리나라 반대매매가 출해되는 것처럼 수급적으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와서 사실은 주가의 꼬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마지노선까지 왔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빨리 안정세를 찾기를 바라고요. 이 밖에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 나이키와 페덱스의 강세, 이거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소비주의 상승세를 연결해서 잘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이키는 시간 외거래에서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재고나 비용 증가에 부담은 있습니다. 여전히 직면에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이 그래도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데 안도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3%의 강세, 여기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사실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좋지는 않고 수요 악화될 거라고 경고는 했습니다만 비용 절감 조치를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허리띠 졸라매서 영업관리 잘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일단 거기에서 이제 환호를 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정도 체크해 드립니다. 금융주의 강세에 눈에 띄었고요.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의 영향이겠죠. 다만 이제 웰스파고는 벌금 부가 합의 소식의 개별주의 영향이었다고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상승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모더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요즘 계속해서 월가에서 모더나에 대한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 백신에 대한 호평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평가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음식료 쪽은 약세를 보였는데 참 안 좋은 키워드입니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중국 이슈 보겠습니다. 홍콩은 연말을 앞두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결정을 어제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인데 내용 두 가지 눈에 띄는 큰 굵직한 내용은 바 출입을 할 때 신속 항원검사 증명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건 내일부터 적용이고요. 어제 오후부터 극장에는 관객 수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까지 가능하다고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컨텐츠 관련 이슈인데 중국의 안후이 위성 TV에서 내년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년여 만인데요. 그동안은 사실은 OTT 서비스에서만 한국 드라마가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TV까지 들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이제 주가 반응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중국 소비 관련해서 ETF 수익률은 어떨까 여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31일부터 12월 19일에 등락률 데이터인데요. 포인트는 중국 정부가 급속한 방역 완화를 하기 때문에 소비 확대의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산의 움직임입니다. 섹터는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소비재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했고요. 음식료, 가전, 주류 이쪽도 강합니다. 중국 쪽도 강한 모습이고 미국 관련 ETF도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시면 여행 레저 테마의 강세의 20% 정도 나왔고요. 한국 화장품 산업 쪽이 28% 가까운 플러스입니다. 한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소비 관련 쪽은 16% 정도의 수익률이네요. 다만 이제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덜컹거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빠른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미리 보기. 미래의셋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발간을 해서 일단 분기별로 상승과 하락 요인 쭉 정리를 해보고 내일 시간이 되면 내년도 이슈 부분도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분기의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지금 이미 들어갔다라는 점 중국 위드 코로나 선언이나 경기 부양책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하락 요인은 미국의 가계 소비 여력 약화입니다. 요거랑 이제 같이 양면이죠. 같이 따라 붙는 겁니다. 소비에 대한 우려감 전반적으로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쯤 없어지게 될까요? 이거 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분기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가 중국 소비 회복으로 인해서 경기가 2분기 바닥 다지고 올라갈 것인가 대략적으로 그렇고요.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역시나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를 확인되는 국면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미 이제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시차를 두고 미국은 고용이 같이 꺾입니다. 그건 또 양날의 검이죠. 소비에 대한 우려감도 일정 정도 있지만 그건 또다시 고용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축소 하락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3분기 내용이고 시간상이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락 요인 보시면 신흥국 수출 경쟁력 약화 등등인데 사실은 3분기나 4분기는 글로벌 아이비 쪽은 상승 요인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온 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